4년 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로 숨진 주민 유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대전 서구는 지난 2020년 7월 아파트 침수 사고로 숨진 주민 유족 6명에게 최근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1억 1,9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2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서구 정림동 모 아파트 28가구가 물에 잠겨 주민 1명이 숨졌으며 유족들이 대전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